자, 해투여신 나미춤 해투 나오셨어요? 네 나와요, 5월 9일에 뭐 하셨어요? 해투 나가셔서? 이번주요? 올해? 해투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? 리액션 아, 리액션 해투에서 왔더니 막 웃는가, 웃는가 해투의 중심 현대, 그거 하셨어요? 해투의 중심 이거 그 춤 그거 뭐야? 그 있잖아요, 짤방 GIF 움짤 몰라요 아, 옛날 깝춤? 네 그런 거 작가님들이 모르시나? 깝춤 재현 안 했어? 어, 이게 뭐예요? 이거, 이거 그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거 사온 거야, 오빠가? 네 외국 가서 이거 사왔어? 이탈리아 전자채 아, 한국만 써 있는데 뭐? 한국 거죠? 나 속이는 거지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면 이게 전자 우크렐레 우크렐레라고? 파리 잡은 거 같잖아 하하하하 진짜 사왔어? 너무 사신 하하하하 전자 우크렐레 뭘로 보시는 거예요? 왜? 이거를 우크렐레 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? 이탈리아 우크렐레 민태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? 다 꺼지 왜? 하하하하 진짜 너무 하시는 이분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성격 좋으시네요 화도 안 내시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말에 아, 주말에 뵙겠습니다 아, 큰일이 안녕하세요 해투춘 아, 해투춘 아니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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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로 하하하하 돈은 없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, 너무 예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런 거 꼭 한 번 갖고 싶었어 카드만 넣는 거 카드만 넣는 거 넣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오빠? 고마워 막 장인이 만든 가죽 이런 거야? 하하 하하 짐 쓰실 거예요 어, 짐 쓰실 거예요 오빠 살짝 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집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야? 하하 고맙습니다 sbs 라디오? 아니, 아니,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인 방에 재료 선물을 못 사가지고 하하하하 아, 괜찮아 안 사도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귀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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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간장 동지 안 줘? 초밥 찍어볼까? 게스트 언니가 맛있어 아 귀엽다 귀엽죠? 초밥 간장 동지 딱이다 감사합니다 안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 비포 선나이즈가 3부작이야? 아니 비포 선세트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 미드나잇도 있어? 뭐가 있어야지? 비포 선세트 라이즈 지금 카드 정리하고 있어요 언제 잃어버릴 거야 이거는? 이거? 나 그래도 오빠 이거 진짜 오래 안 잃어버리고 진짜 잘 가지고 다녀 피렌체 가죽 장인이 만든 거 이거? 진짜로? 이거 써있지 뭐라고? 베라펠레 베라펠레가 만든 거야? 베라펠레가 만든 거야? 고맙습니다 베라펠레님 부드럽지? 응 좋아 고맙습니다 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잘 쓸게 뭐야 이 노래? 아톰 왜? 아니 왜 삐지 뭐 있나 다 찾아보자 왜? 아니 왜 삐지 뭐 있나 다 찾아보자 뭘 넣는 거야? 뭘 넣는 거야? 카드 지갑 검사 해볼까요? 카드 키엘 카드를 왜 여기다 넣어? 이거 블랙 꼭 필요한 것만 여기 넣는 거야 이거 이거 꼭 필요해 이게 있어야 20%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뭐야? 그거 교통카드 팬들이 만들어주셨어 와 흥하자 나미춘이라고 써있습니다 교통카드래요 이거 꼭 필요한 거죠 뭐야 왜 너무 아나운서상이죠 단발머릴 때 카드 사용 등록 안 한 카드 아니 했어요 했는데 안 뗀 카드 왜 안 떼? 귀찮아서 안 뗐어 한숨 쉰 거야 우리 형도 이건 안 떼고 있더라고 나 다 뗐어 이번에 가가지고 형 걸 다 떼줬어? 응 굳이 굳이 아 필요한 카드 이 기아도 솔직히 필요 없어 cute 유 라인 카드 없어? 없어요 덕지덕지 다 넣으니까 되게 헌 지갑처럼 보이네 그래? 너무 넣었나? 몇 개 뺄까? 4개만 넣자 그럴까? 하여튼 이거는 똑같은 카드야 뭐랑? 이거랑 파란 카드 중간을 비우는 게 이럴 땐 좋아 키에르는 이건 좀 좋은 건가? 이게 뭐예요 언니 먹는 거예요? 아니고요 수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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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봐도 돼요? 다시 한번 얘기해 줘 약을 넣거나 뜯어봐도 돼 약을 넣거나 귀걸이를 보관하거나 도장을 보관하거나 동전을 보관하거나 차에다 동네 귀가 묻었어 난 약을 넣었어 반응이 왜 이렇게 꼴쩍지그네 너무 귀엽지 않아? 귀여워요 내가 받은 거 어디다 놨더라? 귀엽긴 귀여워 탄옥수 안 해놓은 거 아니야? 아니에요 무슨 실망이에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엄청 실망해 아! 사탕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? 사탕 사탕으로 딱인데? 다들 왜 그래 반응이 아 이거 유용한데? 이건 뭐야? 돈 주고 산 건 아니지? 어? 이거 설마 그거예요? 어 그거 임방에 써보려고 아 이거 장예원 아나운서가 먹었던 거지? 네 막 토하려고 했던 거 하나 먹어보자 그거 랜덤으로 골라도 먹는 거 어때요? 내가? 나는 이걸 이미 먹어봤는데 나미춘 하나 먹어보자 나 진짜 토할 수도 있네 나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어도 이상하다 맛있는 게 있네 나 예원 아나운서 하는 거 봤어 진짜 토하던데 리액션이 과해 난 더 하지 않을까? 나도 뭔지 모르니까 하나만 먹자 맛있다고요?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장예원 아나운서 그 뭐야 장예인 아나운서가 막 으에에에에 이러는 거까지 다 봤는데 잘 골라야 돼 맛있어 보이는 게 맛있어 봐도 돼? 응 볼래 그럼 색깔 왜 이래? 맛있어 보이는 게 맛있어 이게 무슨 맛 무슨 맛 있는지 알려주면 안 돼 나 진짜 맛있는 맛도 있고 맛 없는 맛도 있어 유일한 어? 나 그럼 뭔가 아몬드 봉봉 같은 이거 그래? 봐봐 봐봐 그거 먹어봐요 뭐지? 이게? 아몬드 봉봉 같은 맛있는 거네 저거는 이건 맛있는 맛이야 이건 맛있는 맛이야 아 마시멜로가? 우리 가야되겠네 아 네 저희 가야되 언니 얼른 먹고 갈까요? 굴룩 먹고 가자 먹었어? 맛있지? 그거 맛있는 거죠? 에에에 노잼이다 맛있는 게 원래 맛있는 거 먹을게 음 맛있는 건가 이거? 마시멜로 같아 마시멜로 같아 마시멜로 같아 캬라멘 아하 금소녀 될까요? 제가 먼저 할게요 안녕 여러분 노잼이래 나한테 노잼춘 계속 내가 아까 보냈어 나 못 먹은 거야 그렇게 해줘 마시멜로